8일 공유주방 1번가는 외식창업 매칭 플랫폼인 더 매칭 플레이스, 프랜차이즈 품질관리서비스 전문기업 외식인과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브랜드의 시장 기반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외식창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MOU를 맺은 공유주방 1번가와 더 매칭 플레이스, 외식인은 각각 창업 공간 제공, 외식창업 중개, 품질관리를 서비스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으로 모두 15년 이상의 외식업계 경험과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번가는 국내 유일 ICT 기술 기반의 공유주방으로 통합 주문관리 시스템과 원클릭 주문관리 포스 등을 통해 고객 응대에서부터 전화 접수, 배달앱 관리와 배달 대행까지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우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IT 솔루션으로 매출 및 고객 관리까지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더 매칭 플레이스는 공정 창업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가 창업 관심 분야의 브랜드들을 현장에서 먼저 체험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브랜드를 찾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1번가는 3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하나로 융합해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브랜드 선택과 매장 관리 등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성공 창업 프로젝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